헤어진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